찾기 침찍이니까 나 성격이 급해가지고 können للGI 아플은 못 느끼시는데? 건드리지 마세요 아 진짜 자신 있게 나와서 40분 계신가요? 제가 하겠습니다!! 저는 성격이 좀 급해요 MSI HY! PASS!! MCI 패스! 그럼 준비한 거 이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랩을 준비했습니다. 아 랩! 랩 좋죠. 비트는 BPM을 이렇게 그럼 처음에는 좀 느린 것부터 아니 처음부터 빠르게 해주세요. 아 처음부터 빠르게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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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보다 빠르게 남주군의 색다른 비트 위에 나그네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 빠른 걸로 저희가 BPM 조금만 더 빠르게 쳐주세요. 5,6,7,8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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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보다 다르게 비트 위에 아 좋은데 아 하이 패스님? 아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은 노래 한 소절 하겠습니다. 노래 아 여기 노래가 써있네요. 특기 특기가 노래네. 제가 노래할 때 어떤 브릿지든 애드리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. 아 여기 써있어요. 애드리블 자람 5,6,7,4 입술이 아 4 다른 노래도 한 번 가운데 바바리 코트 트레저 코트 입으신 분이 있는데 눈꺼풀이 굉장히 무거워요. 빨리 하고 집에 보내야겠어요. 네 나는 오! 뭐뭐야? 어 뭐 뭐 Row 어 뭐 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하! 안녕스톨 저는 중국에서 온 저 친구, 어떤 걸 보여 주기 위해서 저희 오디션에 나오셨나요? 없습니다 왜 나오셨나요? 우립도 확실히 있네요 우립이 딱 되는 것 같아요 내 생활시 뮤지컬입니다 밥 먹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밥을... 국밥 먹을 때 국밥 먹을 때 러메워 러메워 사실 뮤지컬에서 댄스가 중요하거든요 댄스 중요하죠 네 혹은 저는...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근데 심심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웃음참게요 준혁, 준혁 고구마 먹을래? 먹고 있어 먹고 있어? 어 고구마 좋아 야 근데 난 거기 나왔는데 어디? 거기 망고 형 어디 중 나왔는데? 나? 응 나는 안 나왔어 난 솔직히 이거 안 나왔어 안 나왔어 하나 둘은 눈을 떴지만 맞아 나는 솔직히 나는 하동균 선배님이었거든 야 나는 그냥 호랑나비 생각했어 호랑나비 한 마디도 김대떡 진사? 응 나 아니야 저기 계산은 아니 형 왜 이렇게 왔어요? 저기 계산은 번호니? 계산은? 고기 드셔야죠 고기 드셔야죠 왜 위험한 사람 있어? 이러면 또 자기들이 터진다니까? 아이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고마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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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혜 씨 지금 심상치가 않아 그냥 나는 지혜 씨 가면 되는데 지혜 씨네 어 나는 조슈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 뭐야 똥초기야 똥초기 진짜 형 진짜 똥초기 내 아침이었습니다 내가 죽었지? 선량한 정안이가 죽었습니다 우와 봐봐 내가 죽일 거라 말했으니까 조슈아가 나를 안 죽였어 너가 조슈아 너가 조슈아도 맞아 너 3초 안에 말 못하면 바로 너 죽일 거야 내가 경찰할 때 그랬거든 3 그러니까 2 1 역시 내 말은 힘이 없어 그니까 경찰은 조사할 상대를 지목해 주십시오 경찰은 나대지 말아 주십시오 경찰은 나대지 말아 주십시오 죄송한데 CS를 너무 자꾸 쓰시는 게 방송에서 묵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 쉿! 디스 이즈 레드 투 디스 이즈 레드 투 가 가 가 뭐야 아 잘했어 디노 씨나 정안 씨도 한번 직접 아 그럴까요? 이걸 읽어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피클 페퍼스 아 피클 페퍼스 아 피클 페퍼스 페퍼스 피클 페퍼스 피클 페퍼스 아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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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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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비웃으시는 거 아니에요? 아직 남았어요 아 죄송해요 이 피클 페퍼스 피클 페퍼스 피클 페퍼스 암튼 콜라도 더 콜라 콜라도 뭐 había 암차 막내야 리로 같이 왔다와 그냥 막내야 리로 갈아 아니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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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라고 그러잖아 내가 오? 제가 온 세상은 너무 슬퍼 여러분 어떤 감정이기 있는지 아시죠? 네 기쁨부터 알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아... 화가 난다. 화가 난다!! 뭐 하는 거야? 열받아.. 열받아 열 받아... 이 편은 제가 못 보일 것 같네요.